안녕하세요. 솔루션 최강자 솔브리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연구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자연구노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비아 전자연구노트는 메인화면인 홈에 들어오면 좌측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까지 작업 중이던 목록, 새 연구노트 작성,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연구노트를 만들어 볼까요? 타이틀을 적고 본문에 연구기록 내용을 타이핑합니다. 절대 필기구로 쓰지 않아요. 이제 해당 연구기록에 필요한 워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세포수 및 생존율 시험방법서라는 내용의 표준작업방법서, SOP를 붙일 겁니다. 모든 페이지를 붙일 수도 있고 원하는 페이지만 붙일 수도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숫자로 정리해놓은 엑셀 파일이 있네요. 이 파일에서 필요한 표를 붙입니다. 보시다시피 텍스트, 이미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PDF 등 모든 문서, 형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셀 카운트 이미지까지 첨부하면 해당 연구노트의 내용이 보완되겠죠? 부정 시험방법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리스트에서 찾아서 이번에도 필요한 페이지만 찾아봅니다. 4, 5페이지를 선택해서 넣습니다. 깔끔하게 바로 첨부됐네요. 이제 좌측에 PDF 다큐먼트를 눌러서 연구노트에 첨부할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페이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바로 붙어서 연구노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 정리할 수 있게 됐네요. 위로 쭉 올라가서 하나씩 살펴보다가 수정할 부분이 생겼네요. 역가 시험방법서에서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아, 빨간 글씨를 수정해야겠어요. 모든 방식이 동일합니다만, 기존의 Word, Excel 등을 사용한 방식대로 똑같이 작성하고 수정하고 바로 연구노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도 바로 반영되고요. Excel 파일에선 데이터의 색상을 바꿀 거예요. 빨간색일 필요 없는 수치를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고 필요한 페이지만 반영하니 바뀌었네요. 정리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 자료의 위치를 바꿔야겠어요. 클릭 한 번에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간편하게 데이터를 수정해도 모든 기록이 지금 연구노트 내에 남아있습니다. 이 연구노트를 PDF로 보고 싶다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PDF로 변환해서 저장하거나 출력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죠. 텍스트 필드에 이처럼 기재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노트를 동일하게 복사하고 오디 트레일로 가봅니다.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언제, 누가, 왜, 무엇을 했는지 모든 내용이 오디 트레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SOP 워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수정한 기록들도 모두 남아있어요. 바이오비아 전자연구노트는 타임스탬프로 시간 인증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불러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 디지털화는 솔브리드 플러스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tube and